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555병상 규모의 대전 제3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수했습니다. 센터는 가톨릭대학교, 대전 성모병원,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 13명 이상 주에 환자를 돌볼 계획이며 입소자 심리상담을 위해 주야간 전화심리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번 제3 생활치료센터 개서로 총 829병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. 이로 인해 병상 부족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